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의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랑 함께 이제 롱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롱런을 하는 3가지 이유. 롱런을 할 수 있는 3가지 이유. 제가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개발실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이렇게 활동한 지 한 5, 6년 됐는데 사실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여기는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보다는 상대적으로 5년이 훨씬 긴 시간인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하면 같이 시작하신 분들 중에 이 업을 떠나신 분들이 반 이상이 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어떻게 롱런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뭐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저는 운은 운이라고 압니다. 운은 운이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계시면 저는 페이스북 기반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후발주자.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은 정말 이게 플랫폼이라는 데는 전형적인 복잡기이기 때문에 창발이 일어나는 걸 만들어내는 게임이에요. 창발은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졸구력이 엄청 강해야 되고 그 두 번째도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렇게 빵 터져요. 그럼 이게 이렇게 유리될 것 같은데 이게 쭉 꺼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제 터졌기 때문에 이제 이쯤에서 버티는 게 목표인데 이게 오지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오지게 어려워요. 그래서 왜 저는 아까 같이 출발한 동업자들은 많이 망했는데 저는 버텼냐. 유튜브로 넘어와서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저랑 다 비슷하게 유튜브로 넘어왔어요. 근데 조금 해보고 페이스북에서 다 잘 나갔으니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로 유튜브에서도 성공하겠지? 이게 택도 없어요. 제가 요즘도 아직도 실험을 웅이사랑 하고 있는 게 있고 피디들이랑 하고 있는데 이게 오지게 어렵습니다. 완전 개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은 컨텐츠, 컨텐츠,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최대 피셜이에요. 페이스북은 컨텐츠 베이스고 유튜브는 팬덤 베이스예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게 되게 카테고라이징 하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유튜브도 성공시켰고 페이스북도 성공시키면 다 잘할 것 같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일단은 저는 저도 여러분 운은 운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운이었는데 실력이라고 착각한 게 많아서 예를 들면 판권에서 예측을 많이 해서 돈 많이 날리고 근데 그게 실패의 비용이 감수가 됐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지 이게 안티프레즈라기 사고 안 했으면 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례사가 페이스북에서 한 850만 뷰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그만큼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수십만 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잘 낸 거예요. 이게 전설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에 돈가스집 총각이랑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집 총각이랑 제가 멘토링 프로젝트 1기를 진행했던 카페 아가씨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주례를 안 쓰는데 이 두 친구가 꼭 주례를 써달라고 해서 이게 이런 인연도 있냐. 내가 자주 가던 돈가스집이랑 어떻게 내가 멘토링 프로젝트 1기를 진행했던 카페랑 결혼을 하냐. 그래서 제가 가줬어요. 뭐 아무것도 안 받고 그래서 그 웅의사 데리고 가서 촬영까지 성공적으로 해갖고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다 올렸는데 제일 유명하잖아요. 저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고장난 줄 알았다니까요. 이 숫자가 너무 안 올라가갖고 어? 아 버그인가? 그랬는데 정말 소름돋게 조금 1 올라가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도 한 2만 뷰, 1만 뷰 나오고 유튜브도 1만 뷰, 2만 뷰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왜? 내용도 비슷하고 뭐 제가 당사자도 똑같고 그런데 오히려 그때 더 잘 찍은 것 같은데 운이에요. 운. 이 운을 모르면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 모 페이지 운영자는 제가 옛날에 4년 전에 무슨 얘기도 들었냐면 제가 최근에 제 페이스북에 공유했는데 페이스북 이렇게 크다가 보면 이 보합세 들어갑니다. 자기 컨텐츠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새로운 걸 뚫지 않으면 구독 취소와 구독 증가가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 보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는 4, 5년 전이면 페이스북이 엄청 잘 될 거거든요. 아,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페이지가 안 크니까 페이스북에서 자기네 페이지가 뭐 크도록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숫자를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소름돋았다.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사고방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 그분은 한 예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음모론에, 왜냐하면 이게 복잡계에서는 창발이 일어나는데 그 창발에도 음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창발이 터지면은 꺼지는 건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꺼진 다음에도 음모를 제시하는 게 왜? 편하니까요. 종결이 나니까요. 이야기 종결 욕구가 다 있는데 어떻게든 상황이 안 좋은데 이야기를 종결 짓고 싶은데 그냥 음모론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일단은 근거 없이 뇌피셜로 특히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멀리 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진짜 멀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중에 여러분을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운은 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도 잘하고 페이스북도 잘해요. 인스타그램 오지게 어려워요. 14만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인스타그램 게시물도 많이 올리고 실험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14만 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거 찍는 시점에는 13.9만 너무 어려워요. 이거 50만까지 컸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여기만의 시장에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잘. 그래서 계속 공부 중이에요. 아무튼 운을 운이라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의미랑 재미가 돈보다 훨씬 크다. 동기로서. 뭐 이거는 내적 동기죠. 그냥 저는 근데 이거를 말하면서 제가 꼭 정말 중요해서 강조하는데 여기서 여기서 돈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뭔가 이렇게 다른 돈이라고 규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치의 돈 어떤 인여의 돈 인여의 돈 이런 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계를 해결하기까지에는 저는 돈을 정말 악착같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계가 해결되지 않은 거는 그 자체가 너무 프레질해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아프면 끝나요.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강하지 않은 거는 프레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죽겠네 아프네 이러면서도 꼬역꼬역 잘 버티는 게 뭐냐면 너무 바빠. 운동 안 해. 그러다가도 까먹어도 아 오늘은 이 악물고 30분 뛰어야지 또 뛰어야 30분 뛰러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꾸준히 하면 좋은데 그래도 꼬역꼬역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아프면 병을 잘 찾아가고 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생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저는 제가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벌어요. 충분히 법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와 재미가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맥락적으로 사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맞아요.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맞고 의미를 쫓는 게 맞고 재미를 쫓는 게 맞아요. 성장을 쫓고 그런데 이 기본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기본이 안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이 안 되면 일단은 왜 돈이 중요하냐면 진짜로 가장 원초적이고 완벽한 랭기지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주면 교환이 일어나거든요. 언어라는 게 결국에는 혼자만의 사유 기록도 있지만 결국에는 소통하기 위함인데 돈 이상으로 소통이 완벽하게 되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돈은 또 하나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면 고립이 되고 그러니까 기초적인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디 버스 타고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해봐요. 돈이 없어. 버스 못 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정말로 큰 돈을 버는 거는 따져봐야겠지만 정말 기초적인 돈을 최소 생계를 위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솔직히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조금 쪼그라들었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온라인 베이스나 무슨 배달 베이스 비대면 베이스로 편중됐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개선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롱런 하려면 일단은 내가 이 정도의 그냥 돈은 디폴트로 있어야 내 생활이 유지가 된다까지는 그거는 선형적으로 버셔야 돼요. 무조건 노력해서 버셔야 돼요. 그럼 해결이 된다니까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의미 재미 저는 지금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체인지그라운드 말고 더비 로크미디어 다 합쳐서 한 20명 안팎 되거든요. 저는 이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서 자아 실현하고 뭔가를 배우고 깨닫는 게 그냥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존잼.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밥 먹을 때 시시콜콜콜한 저랑 안 지면 시시콜콜한 얘기는 없어요. 진지한 얘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세상은 움직이는가 어떻게 우리가 발전할 것인가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 왜 잘못했는가 그 다음에 사례들 왜 저 마케팅은 틀렸는가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2, 3년 동안 이거를 계속 공부하니까 어때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나 유튜브에 올렸나 유튜브 커뮤니티 올렸구나 체인지그라운드 제가 다른 옛날에 체인지그라운드 의장으로 체인지그라운드 영상 찍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이 유튜브 수익은 생각보다 너무 작아갖고 인건비도 안 된다. 인건비도 안 된다. 근데 그 수익이 어떻게 됐죠? 10배 성장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믿지 않았어 이거에 대해서 10배가 가능한가? 작년 딱 이맘때보다 7배에서 10배 사이를 성장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유튜브 수익만으로도 어느 정도 직원 인건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다른 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저희가 혁신이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확 넓어져서 내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려는 게 되게 많아요. 올해는 빡독은 저희가 대교에서 외주를 받았던 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의 역량으로 여러분이나 참여형 프로젝트로 하려는 게 내년에 벌써 많습니다. 벌써 이게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의미랑 재미를 쫓아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근데 만약에 유튜브로 떼돈 벌어요. 유튜브로 떼돈 벌어요. 저는 이 10배 성장 죽어도 못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오늘도 제가 우리 뭐 화영PD 우리 친구들 보라고 캡처해서 보는데 그냥 그냥 그게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유튜브 스튜디오로 댓글이 순차적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냥 하루에도 10건 이상 체인지그라운드 영상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한 건 정도는 이 영상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매일 올라와요. 미칠 것 같아. 진짜 이거는 막 유튜브 하나 대박 난 것보다도 그 댓글 하나가 나에게는 백만 뷰입니다. 천만 뷰고. 너무 미칠 것 같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너무 크고 친구들이랑 성장하는 재미가 너무 커요. 저한테. 그래서 진짜 의미와 재미가 우선순위에 있다. 근데 여기서는 꼭 사족을 붙여서 돈은 인여 인여 인여돈보다 훨씬 중요하다. 나에게 내가 뭐 람보르기니를 사고 뭐 에르메스를 사고 이런 할 돈보다도 나에게 의미와 재미는 훨씬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 저는 새로운 일 뭐 호기심이라고 하면 좋겠죠. 호기심 베이스 이라는 게 뭐 이건 전형적인 이거는 뭐 폴리메스의 원동력 중에 하나죠. 그냥 근데 여기서도 맞아. 근데 여러분 호기심은 원래 우리가 자식 키워 보신 분들 진짜 가만히 보세요. 얘네는 신기한 그러니까 신기한 것도 아니야. 집에 뭐가 새로운 게 생기면 무조건 무조건 만져보고 싶고 무조건 건드려보고 싶고 무조건 켜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죠. 그냥 우리는 호기심 덩어리였는데 어느 순간 사회의 제약과 규제에 억눌리다 보니까 호기심이 다 죽죠. 근데 그게 우리가 십몇 년 동안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배우게 하는 원동력이었는데 그게 싹 다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냉정하게 어린이가 호기심만 있으면 자랄까요? 뭐가 있으니까 어린이가 호기심이 가능한 거죠?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는 여러분 호기심만 쫓아가요. 이렇게 하면 엄청 무책임한 소리예요. 저는 일단 학습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팀이 있습니다. 제가 하려는 건 독서 하나가 아니에요. 솔직히 제 레벨은요. 제가 하려는 건 어떤 사업 단위의 호기심인데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어요. 체인지그라운드 PD들이 있어야 되고 역량을 갖춘 팀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근데 저는 이게 임계점을 넘어서 스케일업 10배 100배가 됐기 때문에 매번 도전하는 거는 새로운 사업이지 어떤 개인의 호기심은 솔직히 아니에요. 팀 단위 호기심입니다. 이게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가 있죠? 개인의 호기심으로 하면 됩니다. 어떤 거 독서 그 다음에 어떤 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어린이여서 갖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테두리 안에서 갖고 있었지만 어른이 되면서 다 죽었던 호기심을 끌어내면은 그냥 여러분 애들은 피곤해도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애들은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냥 그 원동력이 있는데 그거가 다 죽어있는데 여러분도 저 같은 경우에는 팀 단위 유기적 단위고 여러분 개인 단위에서도 호기심을 엄청 이끌어내면은 왜냐하면 여러분 롱런을 하려면은 새로운 걸 안 하면은 롱런을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 갖고 똑같은 주제 갖고 롱런을 했다 운이 좋은 겁니다. 운이 좋은 거 왜?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개만 갖고 버틴다? 사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고 방식을 아싸리 없애버려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정리해드리면 뭐죠? 운을 운이라고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건 운이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복귀를 해요. 고약관님이랑 최근에도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영준아 우리 집에 나 가름 집에 가다 소름 돋았잖아. 왜? 얘가 없었으면은 핵심 인물이 없었으면 우리가 망할 뻔했어. 와 나 개소름 돋았다야? 다시 사건을 복귀하는데 이런 식으로 운은 운이라고 정확히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잉여 돈보다 그러니까 나를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원동력이에요. 내가 뭐 명품 내가 슈퍼카를 사 먹는 거 그게 또 이게 호기심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거는 저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의미와 재미가 잉여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호기심 호기심인데 일반적 호기심이 아니라 팀 단위 호기심이 끌어오르고 좋은 팀이 있고 여러분은 팀 단위 호기심으로 가도 좋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섞여서 느슨한 유대를 갖고 팀 단위 호기심으로 가도 좋고 근데 보편적으로 갱이면은 진짜 양서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여행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가고 음식을 먹을 때도 공부해서 먹어보고 맛을 음미하려고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요. 옛날에는 고기를 먹을 때 쌈장 맛으로 먹었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고깃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찍고 아무것도 안 찍고 쌈도 싸지 않고 고기만 먹어보면서 이렇게 일단은 식감을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게 제가 다 이제 이런 새로운 호기심이 원동력이 된 다음부터 습관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고기 자체의 맛과 육즙을 조금 더 풍미를 느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느끼는 법을 알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시 쌈장 맛으로 먹기 때문에 쌈을 싸서 먹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뭐 여러분말에 롱런하는 비결이 있을 거고 또 롱런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고민해 보시면서 진짜 우리 졸꾸러기 분들은 훌륭한 졸꾸력을 함께 롱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4차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5차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